아 이거 프리덤이 아니었어요 여기서? 아 진짜 씨... 이거 똥스트님이 분명 3, 4시간이라 그랬는데 나 지금 3시간 했는데 안 끝나고 있는걸? 프리덤! 일 줄 알았어 나도 저 뭐가 타고 있죠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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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올라가야 되니... 손가락 아프다... 조용히 해요 진짜 인트로에요? 아 잠깐만 여기서 선물 빌려놔 안돼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다행히 화면 안 켜졌다 와 진짜 다행이다 뭐 되게 뭐 고이 돼지인가 보지? 너 꼭 이렇게 나가야겠니? 아니 그때는 클릭 안해도 화면이 떠서 죽었어 쫄기 챕터가 남았어요 아 챕터가 몇개 남았어요 에볼루션님? 두개? 하나? 아우 아우 야 마녀가... 마녀도 있어요? 오우야 마녀라니 여기 와 쟤 가면 쓴거 봐 가식적임을 상징한건가? 가면을 쓰고 있네 다들 저게 마녀구나 야 왜 니 맘 말랐냐? 재수없네 야 왜 니 맘 말랐냐? 재수없네 이것도 처먹나라 바쁘구먼 이것도 처먹나라 바쁘구먼 뭐하니? 나 식당에 온거니 딱 봐도 그냥 꺼져 야야 여기 니 고기 있어 여기 니 고기 있어 어어 어어 야 오지마 아 쉣 잡힘 아 아 또 꿈 저분은 그래도 얌전하게 잘 드시네 이 탐욕스러운 저 어? 잘 마셔야 잠도 그 Boo 음 무l 아니야 넌 못 올라와? 아암 그 emphasized 자만에 라는 leaving comm rag 난 갈 거야 아니 얍 니네들 입에 처먹고 있는 게 있구만 이걸 왜 탐내는 거야 대체? 이해를 못하게 돼 어 아니야 막혔어 막혔어 그만 좀 흘리고 먹으라 어 야 삼각대 반갑다 야 앵키님 안녕하세요 쌍이야님 건방님 안녕하세요 한번 잡혀보면 안 되나요? 나중에 또 잡힐 거예요 보시다 보면 아마 야 일로와 누나랑 좀 안아보자 인마 아유 이쁜 것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건데? 아 여기 오는 거 아니야? 설마사카 여기 올라가야 되나? 딱 봐도 조명에서 올라가라고 돼 있는데 아유 이쁘 이샛 이안 이안님 안녕하세요 차 잡혔죠? 이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천 다 누르셨나요? 추천 한 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나 일요일 날 무슨 게임 한다고 그랬지? 버섯 핀 거 생각하니까 다른 의미로 징그럽다고? 19금 때문에 아 미안합니다 정신 못 차렸어 여러분 추천을 누르고 보고 계시나요? 아우 쉣 와 쟤네들 거의 그건데 길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얘까지 하고 여기서 저길로 점프를 해야 된다는 소린 것 같은데 아 저 위로 점프구나 이 아이 버섯 털 광대 버섯 어 실패는 성공이야 어머니니까 꼈어 여러 시도는 좋은거죠 아 거기 아주머니 그 소세지 먹는데 떨면서 드시지 마세요 어 아니야 여기서부터 안가 턱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냉장해졌어요 근데 그 당연한거죠 어 아니야 이제 안하면 되지 뭐 그죠? 어휴 됐다 나몽림이예요 나몽림이예요 남의 식탁 와장창창창 남의 식탁 이것도 어디로 가야되지 딱 여기라고 나와있긴한데 아 나몽님도 이거 안해보셨어요? 원체 사베 사베 아 처음봐요? 오오 떼어 어 신선한 버섯이 좋을 것 같지 얘들아 뛰어 얘들다 언제 분노해서 날지 몰라 아 미쳤나봐 응 못들어와 아 잠깐만 얘 타고 갈 수 있어? 아싸 슬라이딩 잠깐만 이 돼지 왔는데 어떡하지? 들켰네 저 마녀 저거 깨고 가야 되는데 죽겠구만 여기서 꽝 저 위에 마녀 저거 있어 저거 어떻게 깨지? 도도도도도도 야 왜 문 닫아 문 열어 똥살라고? 내가 구경해줄게 황푸댄 싸게 했구만 이거 젠장 안열려? 큰일났다 못올라가 얘 이것도 경기러 들어가자 아 또 못올라가 갇혔어?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이거 통? 이거 통? 아 그래요? 보자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나 이런게 있단 얘기일텐데 하수구나 이런걸 통해서 들어가야되나? 뭐야? 방금? 방금 카펫트? 이거 넘치게 하면 되나? 넘치게 해봐야겠어 아 야 왜 거울로 넘져 어 잠깐 거울 깨버리자 허엡 아 역시 천재 아 진짜 오졌다 어쩜 좋냐 아 진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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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 장난친거거든 아 잠깐만 나 잘못했어 아 아 내 저길로 떨어져야되는데 잘못됐어 나 우기님 정수자님 안녕하세요 아 저거 깨야되는데 아씨 죽어야겠다 이거 이번판 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나 이거? 아 저 깨고 싶은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일단 방어하면 안되냐? 죄다 불 지르고 아 아 저길로 로딩 안되죠 아 짜증난다 저거 깨고 싶은데 진짜 한 번의 실수로 전자마가연님 안녕하세요 어 정치인 아 오 호우 내가 안쓰러워 보여 오호 달려라 어딘로 가야되지? 아 잠깐만 힝알 썼을 뻔 했다고? 왜? 아! 꿈! 아 나 아까 그거 다시 하고 싶은데 아뇨 그거 나는 있잖아 일단 게임에, 게임에 집중할게요 방종 때 얘기해주세요 이쪽인가봐 아아 안돼! 헤헤! 브라도 담에요! 호호! 와우! 아 잠깐만! 쟤랴 무슨 책상으로도 가네? 잠깐 나 점프킬을 순간 까먹었는데 어떡하냐?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어 잠깐만 얘들아 아 힘들어 다 뒤져라 호호! 모자목 없나? 불 붙여야지 불 질러야지 프레이다 프레이다 이거 마녀의 그걸 깨버렸어야 돼 배꼽팡 저 신키들만 처먹구 나는 처먹지도 못하고 여기 술 없나? 거 주먹!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좀 갖다 주소 어? 내가 배가 아 사실 설사배 아 잠깐만요 아 아 쉣 여기 쌀 것 같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그럼 화장실인데 아 아 이런 썩 아 저 화장실 휴 야 휴지 휴 휴지 있니? 아 그 그 내가 싼 똥이라고? 헐 야! 야 여기서 19금 씬은 안 돼! 야! 이 방송에서 19금은 안 돼! 아 난 19금을 연출할 생각이 없었는데 흠 흠 아 여러분은 그걸로 했어요 난 음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저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야야야야 야! 이 망할 여자야 같이 가자 야야야야야 아 거참 같이 가자니까요 더럽게 말한데네 어 얘가 커서 마녀가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순수함을 잃으면서 뭐 던질 게 없는데? 아 이건가? 으흠 정말 쉬울까? 상대가 있어야지 어른이 되지 왜 같은 장사를 봤는데 다들 시각이 제각각인 걸까요? 원래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저 마녀 저거 부셔버렸어 그래서 저도